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에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리음복수 지은이 양광모님의 명언 한 스푼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입해서 읽어보고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작가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던 책입니다. 북튜브 구독자님들께 낭독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작가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책의 저자 양광모 작가는 시인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부라는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문학적 수사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삶의 정서를 노래하려 한다고 합니다. 책의 서문에 보면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 작가가 알고 있는 명언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명언들을 읽어봅니다. 책에서, 인터넷에서, 지하철과 버스의 광고에도 수많은 명언들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는 그저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책 명언 한 스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하루에 한 스푼씩 12달, 12그릇 가득한 명언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명언뿐 아니라 명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까지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중얼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위로와 위안이 필요할 때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나 꽃, 책으로 받는 위로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읽고 좋은 글을 메모하거나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365일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리은북스 지은이 양광모님의 명언 한 스푼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양광모 시인이 들려주는 1년 365일 명언 한 스푼 5월 한 스푼 5월 1일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노자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사랑의 창가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두려움 없네. 사랑이 아침을 깨우고, 내 몸을 감싸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라. 사랑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열정의 묘약이다. 5월 2일 사랑에는 치료약이 없다.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한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다. 사랑은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는 희귀한 질병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싶어 한다. 사랑의 상처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5월 3일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 레오버스카글리아 그리스 여가수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노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경숙의 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그리고 조수미의 노래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삶을 마치고 이승으로 가는 기차는 몇 시에 떠날까?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들 삶의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른단 점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시간은 오늘, 지금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을 고백하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사랑하자. 5월 4일 가시가 있다고 장미와 싸우지 말라, 양광모 인도 작가 오쇼 라즈니쉬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든 적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가시가 있다고 장미를 싸우지 말라. 장미를 사랑하려면, 꽃과 가시를 모두 사랑해야 한다. 한 인간이 죽을 때, 자녀에게 열정을 물려준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정치가인 존 루벅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호기심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을 물려줘라.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귀향지에서 두 명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쪽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핀 꽃은 먼저 진단 사실을 명심하여라. 운명의 수레는 재빨리 구르며,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하고, 세상에 뜻이 있다면, 잠시의 재난을 이기지 못해, 청운의 뜻까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5월 6일,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스웨덴 속담 더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젊어서 뜨겁게 사랑하되,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전설적인 미국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50살이 되었을 때도, 20살 때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30년 동안 인생을 헛산 것이다. 5월 7일,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임을 알았으면 한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또 아니란 것도, 알았으면 싶다. 노희경 공자는 나이 50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으로 불렀다. 20대는, 세상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3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4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50대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특별히 잘못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50년이란 세월을 대가로 깨닫는 천명이다. 5월 8일,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우리도 부모의 말년을 행복하게 꾸며 드려야 한다. 생택지 베리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 지은 한시 외전에는,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고, 송나라 주자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의 열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불효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라고 말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정성껏 효도하자. 5월 9일,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 저녁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알베르 까미,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 켈러는, 당신의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하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가, 우리들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 인생이 3일 남았단 생각으로,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5월 10일,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시몬배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행동이란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어린 질문을 건네라. 그것이 위대한 행동이요. 인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다. 돈, 명예, 권력에 눈멀지 말고, 사람에 눈멀어라. 5월 11일,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하는 데 쓰는 것이 두뇌.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 작가 조시 빌링슨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지혜는 도처에서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혜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두뇌의 정신작용이다. 5월 12일,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케이르 케고르 1937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 하버드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노후의 비결은 부, 명예, 학벌이 아니라 47세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한편, 인드라추아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의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5월 13일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로버트 브라우닝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TV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이라는 질문에 68%의 학생이 TV를 선택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보자.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지옥이다. 5월 14일 한 어린 소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있는 곳이요. 캐셀 브룩스 미국 건축가 버크민스터 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그리고 천사로 태어난다. 집이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 가족 간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5월 15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탈무드 생태취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바다에 대한 동경을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고 싶으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자. 일본 야마구리 대학 이케다 키오히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립하려는 아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5월 16일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때가 닥쳐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그때까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정말 놀라울 일일 것이다. 헤이즐 스코트 어른은 누구나 가르칠 아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른도 배우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지만 아이는 부모의 스승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자녀가 물을 때 무엇이라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5월 17일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 폭만큼의 좁은 침대에서도 누워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10미터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더욱 좁아진다. 탈무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부부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손을 잡은 채 잠드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는 부부가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분노와 증오로 밤새 뒤척이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큰 침대가 아니라 배우자의 팔베개다. 5월 18일 아내란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고 중년 시절에는 친구이며 노년 시절에는 간호사다. 프란시스 베이컨 아담이 외로울 때 하느님은 그를 위해 열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주었다. 라는 말이 있다. 아내는 연인이며 친구며 간호사며 조력가며 열렬한 지지자다. 인터넷에 보면 남존 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라는 뜻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우스갯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열 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대하라. 일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5월 19일 좋은 아내란 남편이 비밀에 붙이고 싶어하는 사소한 일들을 사소한 일들을 언제나 모른 척한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 예절이다. 써머센 모험 미국 변호사 무리스 앨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솔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조심을 잘하는 데 달려 있다. 인터넷에도 이런 말이 있다. 결혼 생활은 한 가지 값진 교훈을 가르쳐준다. 언제나 말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결국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눈여겨볼 때와 눈 감아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말조심을 잘하는 것이 원만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다. 5월 20일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한 번 바다에 가기 전에는 두 번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 러시아 속담 프랑스의 철학가 몽테뉴은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라고 말했고 탈무대에서는 아내를 고를 때에는 겁쟁이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 생활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단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 5월 21일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벤저민 플랭클린 미국 작가 맥너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눈머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질끈 눈을 감아라. 화산도 항상 용암을 뿜지는 않으니 사랑이 식었으면 다시 사랑에 눈 멀어라. 한편 폴라인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고 결혼을 하면 눈을 뜬다. 5월 22일 완벽한 아내란 완벽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 아내 작자 미상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결혼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 상대방이 완벽할 것이란 환상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환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벌여야 한다. 미국의 유대교 목사 바네트브리크노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의 성공은 올바른 배우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결혼이란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5월 23일 결혼 그것은 한 권의 책이다. 제 1장은 시로 쓰여 있으나 나머지 장은 산문이다. 비발린 리코르르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나 연극에서는 대부분 줄거리가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결혼이 줄거리의 시작이다. 결혼의 서문은 시처럼 감미롭고 아름답지만 결혼의 본문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대화소설이다. 우리는 최대한 아름답고 멋진 걸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월 24일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니체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나는 늙어서도 이 여자와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결혼이란 서로가 상대방을 자기의 구독에 대한 보호자로 임명하는 그런 결혼이다. 5월 25일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 존 릴리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총재 시어도어 헬스버그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말했다. 결혼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현생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결혼생활을 완성시켜라. 5월 26일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내와 관용이다. 세오프 미국 워싱턴대학 심리학과 존 가트만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 경제난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표면적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따른 것이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사람들은 이혼에 이르지 않지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만들고 싶다면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네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 백번에 백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라. 5월 27일 결혼이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필사적으로 새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한사 꼭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몽테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결혼하라. 만일 그대가 선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아주 행복할 것이며 그대가 악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은 딜레마지만 이상적인 결혼은 새장에 있는 새를 밖으로 불러내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5월 28일 결혼은 어떤 나침반도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하이네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자기는 어떤 활동 분야에서나 자동적으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바보인 사람은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결혼생활에 자동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혼생활에 성공하려면 자만하지 말고 나침반과 지도를 꼼꼼히 챙겨라. 결혼은 알려진 항로가 전혀 없는 거친 바다다.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 역시 이렇게 말했다. 결혼이란 폭풍의 하늘에 걸린 무지개다. 5월 29일 한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입센 노르웨이 극작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단 한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그 사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며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5월 30일 세상에서 최고의 인색함은 밝은 웃음을 아끼는 일이다. 눈가에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서 한두 번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바덴 미국 교육가 웃음은 운동이다. 박장대소와 같은 큰 웃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231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웃음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삶의 근육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5월 5월 31일 행복이란 우리집 화룩가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남의 집들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윌리엄 윌리엄 제롤드 괴테는 왕이건 농부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라고 말했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빛이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은 남의 집 마당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집 화룩가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에서 성장한다. 공연이 남의 집을 넘겨다보지 말고 자신의 집 화룩에 불을 지펴라. 12월 한 스푼 12월 1일 고기를 낯 끌어가는 노인의 가슴 속엔 언제나 어린 소년이 들어 있다. 제이 콜더 조셉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은 꿈과 여행으로 이뤄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젊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낚시를 가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12월 2일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천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가능하다면 언제 죽는지 알고 싶은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6%가 알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알고 싶건 알고 싶어 하지 않건 간에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불과 수십년 또는 수년 내에 벌어질 사건이란 점도 분명하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살되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12월 3일 죽음은 가장 두려운 존재이지만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피크로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와 무관한 죽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12월 4일 체스가 끝나면 왕도 졸병도 함께 체스통에 담겨진다. 이탈리아 속담 장크리스토프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로맥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왕복 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있으며 누구나 한 번은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 그 종착역의 이름은 죽음이다. 기차에 머무는 동안 차창 밖의 풍경을 즐기자. 12월 5일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케이블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라는 모래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왕이면 훌륭한 방향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하루하루 훌륭한 방향의 발자취를 남기며 인생의 모래밭을 걸어가자. 오아시스 같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6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단 한 번 죽는다. 몰리에르 인생은 단 한 번 뿐이지만 올바르게 살면 한 번이라도 족한 것. 죽음은 단 한 번 뿐이지만 그렇게 긴 인생 동안 단 한 번 뿐이라면 정말 감사한 일. 한 번을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면 열 번의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밖에 죽지 않는 인생에 감사하자. 12월 7일 죽은 후에도 여덟 시간 정도는 푹 쉬고 싶으니까 그 후에 사람들에게 알릴 것. 앨버트 아인슈타인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 품위각이 뜬 주름살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진다. 행복한 노년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새벽에 신선함이 있는 법.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품위가 있는 죽음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함이 있다. 12월 8일 내가 죽거든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나의 빈손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알렉산더 대왕 김국환이 부른 노래의 제목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본래 그러한 것이란 뜻인데 한자로는 여여라고 표기된다. 여여는 어찌하면 어떠하리라는 의미니 타타타는 결국 인생이란 본래 그런 것이니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자. 12월 9일 어찌 이리도 울고불고들 하는고 짐이 불사신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루이 14세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울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울지만 당신은 미소짓도록 하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이나 억울함에 가득 찬 눈물이 아니라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12월 10일 너무 낙심하지 말도록 하시오. 보세요. 하늘이 어쩌면 저리도 곱고 막습니까?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루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보다는 삶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자. 삶은 고해의 바다라고 말하니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파란 가을 하늘 처럼 더 곱고 맑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는가. 12월 11일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가는 신 만이 안다. 소크라테스 갈매기의 꿈을 쓴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는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삶과 죽음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오직 심만이 알 뿐이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길로 덤덤하게 걸어가야 한다. 12월 12일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세네카 영화감독 장진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메모를 소개하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월을 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많은 추월 신호위반 과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픽테토스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늘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2월 13일 깨끗한 양심처럼 더없이 폭신한 베개는 이 세상에 없다. 프랑스 속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리의 물시 비리의 물청 비리의 물언 비리의 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깨끗한 양심은 가장 푹신한 베개이며 가장 편안한 의복이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뻗고 잔다는 인생의 이치를 이해하자. 12월 14일 내 목표는 65살이 되었을 때 이건 꼭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조지 클루 스티브 스티브 잡스는 19세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건넨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 미래를 예견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라. 한편 존 베리모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꿈이 후회로 바뀔 때 비로소 늙는 법이다. 12월 15일 우리는 남을 부러워 하는데 인생의 4분의 3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쇼펜하우어 중국 속담에 산을 옮길 수는 있어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고 바다는 채울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대개 끝없는 욕심쟁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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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사람은 권력을 권력을 얻은 사람은 청춘을 청춘을 가진 사람은 멋진 외모를 멋진 외모를 지닌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 그리고 비현실적인 비교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비교와 시샘으로 불행에 빠뜨리지 말라. 12월 16일 인생이란 더러 끔찍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매혹적이고 활기에 찬 경험이란 것을 깨닫고 나는 삶을 철저하게 누렸다. 한쪽 귀에는 단식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다른 쪽 귀에는 언제나 노랫소리가 들렸다.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아직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더러 끔찍할 때도 아직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충실해야 한다. 12월 17일 때론 흐린 날도 필요하다. 매일 밝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인디언 속담 미국 가수 칼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울 바닥에 돌이 없다면 신의 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장조와 단조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교향곡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밝은 날이 아름다운 건 흐린 날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18일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 짐 비숍 미국 저널리스트 헤르만 헬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나는 결코 인생을 욕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우리의 삶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나는 결코 이미 지나간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1초만 지나도 과거요 1초만 지나도 전생이다. 지나간 시간은 모두 전생이라 생각하고 쓸데없는 미련이나 후회 불평이나 원망은 깨끗이 잊어버리자. 12월 19일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러스킨 스웨덴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르히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차지만 시야는 점점 넓어진다. 인생은 등산처럼 시야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사랑과 우정 추억과 경험 배움과 나눔 등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자. 12월 20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을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나타낼 수 있다. X는 1 Y는 노는 것이다. 그러면 Z는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독일 시인 실러는 위대한 영혼은 묵묵히 고민한다. 라고 말했고 제이 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는 자는 씨를 뿌리고 침묵하는 자는 거두어들인다. 쓸데없는 참경과 비난은 화를 자초하며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존경과 안녕을 거두는 길이다.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되 때때로 침묵을 지키자. 12월 21일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서 읽는다. 장 파울 소포클래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인생이 한 권의 책과 같다면 하루는 한 페이지와 같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공들여서 읽자. 12월 22일 왼쪽으로 악수합니다. 그쪽이 내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요. 지미 헨드릭스 삶은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진부함에 매몰되지 말고 악수조차 왼손으로 하는 열정에 가득 찬 삶을 살아보자. 렐프 왈도 에모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업적은 모두 열정이 가져다 준 승리다. 12월 23일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를 견뎌야 한다. 렌스 암스트롱 렌스 암스트롱은 세계 최고의 사이클 영웅이다. 25살이 되던 해 생존률 3%라는 고안함에 걸렸지만 2년에 걸친 투병 생활 끝에 암을 극복하고 트루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7연패라는 불멸의 신화를 작성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암이 내 육신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정신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고통이 주는 진짜 대가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다. 고통 앞에서 포기한다면 고통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평생을 고통과 함께 살고 싶은지 아니면 고통 아닌 것과 함께 살고 싶은지 성공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하고 싶은가 그러면 우선 불행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자. 12월 24일 단 한 번의 인생이니까 함부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 빌 코플랜드 생은 어려운 것이다. 어찌 보면 정답 없는 문제집을 푸는 일이요. 어찌 보면 목적지 없이 출항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항로를 찾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은 쉬운 것이다. 어찌 보면 내가 쓰는 답이 정답이 되는 문제집이요. 내가 지나는 길이 항로가 되는 항해가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정답 없는 질문이요. 질문 없는 정답이란 점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정답을 적어 나가보자. 12월 25일 거룩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라. 믿음과 열심에는 피곤과 짜증이 없다. 어니스트 핸즈 미국 인류학자이자 작가 그리고 탐험가인 존 고다드는 열다섯 살 무렵 우연히 할머니와 숙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시종일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존 고다드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의 목록 127가지를 작성한 후 한 가지씩 실천하기 시작했고 1980년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감으로써 달해 감으로써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 꿈과 열정이 있는 인생에는 피곤과 짜증이 없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자. 그리고 거룩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자. 12월 26일 인생이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동안 슬그머니 일어나는 일 존 레논 명절이나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나홀로 집에는 가족들이 분주하게 여행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홀로 집에 남겨진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프란 레보비츠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삶은 당신이 잠들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발생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라. 인생이란 이면지에 쓰인 메모와 같은지도 모른다. 12월 27일 때때로 인생이란 커피 한 잔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에 관한 문제이다. 리처드 브로티칸 미국 소설가 미국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에디 캔터는 이렇게 말했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경관뿐이 아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인생이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한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니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로는 뒤와 옆을 돌아보며 달려라. 인생이란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따스함을 즐기는 일이다. 12월 28일 사랑하고 일하며 때로는 쉬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감사하자. 헬리 벤 나이크 독일의 신비 신비 사상가 토머스 아 캠피스는 가장 작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메리 제이 아이리오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날이여 그대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라. 먹고 사랑하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에 감사하자 더욱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12월 29일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두루 헤매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찾을 수 없는 법. 렐프 왈도 에머슨 6구 5단계설로 널리 알려진 미국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가진 것이 망치밖에 없을 땐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못대가리로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 마음에 망치가 있으면 세상은 모두 못대가리로 보이고 우리 마음에 물뿌리개가 있으면 세상은 모두 꽃들로 보인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꽃피워 보자. 12월 30일 우리는 자명종 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벽에 무한한 기대감으로 깨어나는 법을 익혀야 하고 또한 스스로 늘 깨어있어야만 한다. 헨리 데이비드 쏘로 현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꼭 같다. 잠용종 소리가 아니라 새 날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나자. 몸만 깨우지 말고 영혼도 함께 깨어나자. 12월 31일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톨스토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